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준비한 것은 다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대가들이 있죠. 분야에. 그 대가들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겁니다. 이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교수께서 어제 아마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의 분기성과가 발표된 모양입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디렘하고 랜드가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과를 발표하고 나서 장문에 글을 올렸네요. 권석준 교수께서 하이닉스에 이어서 hbm 시장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2인자를 자체하는 미국의 메모리 메이크인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어젯밤 이게 3분기입니까 지금 3분기가 아닌데 2분기 같은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어제 발표됐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장문에 글을 써셨네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그런데 주가가 쫙 빠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권석준 교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내용이 한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글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권석준 교수의 글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보통 범용 디램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률은 36에 37%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29에서 30%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실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범용 디램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익률이 높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는 범용 디램과 달리 수율을 깎아먹는 요인이 몇 단계 더 있기 때문이다. 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과 관련해서는 수율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을 지금 버는 겁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권 교수의 이야기의 주장은 hbm의 이인자라고 짜이기 많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다는 겁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인자로서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정 수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한 결국 재살깎이 깎아먹기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냥 밖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마이크론이 떠들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잘 나가는 듯 보여도 사실 내적으로 고민이 큰 부분은 생각보다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율이 잘 안 나고 있고 이것을 실적인 수준까지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도체 공정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율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확실히 온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까지 정상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수율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수율이 안정돼 있는 유일한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3사 가운데 SK하이닉스인 겁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HBM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이게 공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1a, 1b 공정이 1a보다 1b가 훨씬 더 높은 공정이죠. 1a, 1b, 1c 이렇게 나누지는 모양입니다. 전 공정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외에도 기본적인 적층 공정의 안정화, 대만 반도체 등에서 진행하는 패키징과 베이스타의 공정이 안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 역시 앞으로 다음 단계 공정이 훨씬 더 고도화되는 겁니다. 1a, 1b를 거쳐 1a, 1b까지는 하이닉스가 잘했는데 1c로 가면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권 교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시로 공정이 전환되고 디렘 적정 숫자가 증가하고 더 큰 대역폭을 위해서 더 많이 실리콘 관통 증거 기술인가 하는 여러분 구멍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웨이프에다가 늘리기 위해 스케일링하는 공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a, 1b처럼 높은 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좀 회의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이크론이나 삼성 같은 경쟁자들과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도 내부의 캡파 최적화 문제 때문에 볼 수 있다. 즉 디렘 세대 교체와 양산 규모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쏟아 부여할지 캡파의 일부 아니면 아예 라인 전체를 고대역폭 메모리형으로 다시 변용하며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될지 최적화 함수가 점점 불확실한 것이 기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닐까 저도 이제 오늘 재밌게 처음 받았는데 생산 능력을 무한정 확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100이라는 만큼 여러분 생산 캡파를 갖고 있는데 그 생산 캡파 가운데 몇 퍼센트를 범용 메모리 반도체 디렘에 화려하고 몇 퍼센트를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여러분들 화려할 건가 그걸 최적화 문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그런 생산 캡파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이름 쏟아지면서 벌써 범용 디렘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엘로케이션 문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사든 나라든 간에 모든 게 중요한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의료 충돌 문제 의정 충돌 문제의 핵심이 뭔가 자원배분 효율성에 실패합니다. 자원배분을 잘 배분을 못 해 가지고 10년 이상 정도 필수 의료 분야가 계속 내려왔는데 전부가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는 이걸 몰랐는 부분인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반도체 이사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가 생산 캐파를 배분하는 엘로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수 배운 거죠. 전문가 가운데. 사실 hbm은 범용 d램과 달리 일종의 맞춤형 메모리고 수요 고객이 특정되면 그 고객에만 납품되고 그 고객이 원하는 스팸과 폼팩트에 맞는 쉽게 다른 고객선 납품 가능한 방향으로 틀기입니다.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가 hbm입니다. 하이닉스 hbm의 최대 고객은 알려진 바와 같이 엔비디아지만 현재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ai 학습 전용 대형 gpu 서브 시장이 언제까지나 에버 그로잉 에버 도미넨트 할 것인지를 보장할 수 없다.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주식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에 비해 가지고 이 권교순위 여러분들 보는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엔비디아에게 대박을 준 것이 데이터 센터용 gpu다 말이죠. gp gpu 제너럴 퍼포즈 그래픽 처리 장치가 대박을 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수율이 안정된 3세대 4세대 5세대의 고대 육풍 메모리를 납품해 가지고 3조 4조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권교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운데이션 ai 학습 전용 대형 gpu 서브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웨이 채치피티 퍼플렉스티의 이름 퍼플렉스티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페이스북의 여러분들 라마 일론 머스크의 이름 글록 모두 다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이지 않습니까 기본 모델은 학습과 추론으로 연결되는데 추론 시장은 이미 누가 여러분들 공격을 개시했습니까 저전력의 저렴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달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습을 담당하는 학습과 추론을 모두 다 비정기가 적게 들고 싸게 이름 만들 수 있는 것이 어제 뭐였죠 어제 여러분 하나 하버드를 중퇴한 세 명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모델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하도지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보니까 그걸 어제 여러분들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왕 했으니까 조금 있어 보시죠 그 이름을 아 포메이션 포메이션 전용 칩 포메이션 전용 칩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만일 포메이션 전용 칩이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gpu 시장의 독점이 확 낮아질 거라고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gpu 서브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전적으로 엔비디아의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엔비디아의 대항 그룹들은 자체적인 npu 신경망 처리 장치는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구글이 만든 구글이 만든 ai 전용 이런 팁이죠 혹은 그에 준하는 맞춤형 가속기를 추진 중이고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는 항상 gpu 곱하기 메모리 반도체인데 gpu 대신에 npu가 들어올 수 있고 tpu가 들어올 수 있고 포메이션 전용 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에 적합한 맞춤형 메모리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hbm도 이에 적합할 수 있지만 다른 메모리들의 여러 폼팩트로 다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bm 필요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들 메모리인 ddr 같은 그런 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2026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의 도래가 수면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이닉스의 고민은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도 범용 hbm hbm 대항마 등으로 다변화될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 대한 자원배동과 시장 변동 대응이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야의 고수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수들 이야기를 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의로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안이 확 이러들 패고 이렇게 실수 안 했을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자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굉장히 큰 고민이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잘 나가지만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잘 나갈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도 당분간 ai 학습과 추론 서브 시장에서 엔비디아 및 그 협력 연합체들의 지배력은 꽤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이란 연합의 사이클이 늘 있어 왔고 대개 그 사이클에 저하는 경쟁 그룹의 영향력 확대보다는 아예 다른 방식의 파괴적 시킨의 등장으로 촉발되었다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한 가지 기술이 한 가지 제품이 압도적인 독점력을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가격이 비싸거나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파괴적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지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어제 뭘 느꼈는가 하니까 하버드의 중퇴자 3명이 만든 포메이션 전용 칩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대의 권석준 교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예 다른 방식의 파괴적 혁신이 등장으로 촉발되었다 이게 흔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HBM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2종 접합 패키징이 가능한 시설 투자를 선행해야 되고 메모리 원툴로 남을 필요도 없고 엔비디아 올인도 성급한 옵션이다 아직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지 않은 엣지 AI 디바이스 시장에서 필요한 하이어러키 메모리 구조를 선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메모리 바운드 연산을 아예 직접 주도하는 변신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건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본격적으로 B2C 시장으로 재팬되면 메모리 메이커들의 포지션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변신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며 당연하든 통용되든 제조 전략도 다시 정의되고 실행되어야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진짜 초격자는 지금부터 있지 않나 싶다 아주 장문의 글을 권석준 교수가 올렸기 때문에 읽으면서 한 분야를 깊게 이렇게 파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살 수가 있는 거다 SK 하이닉스가 수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마이크로는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지 그러나 SK 하이닉스도 고민이 없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D램 시장 HBM 시장 그리고 또 앞으로 HBM이 아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의 역사를 볼 때 초과이익이 강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단칸이 뭐죠 파괴적 혁신이다가 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시장 상황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주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